답장 감사드립니다. 양악 시옷절골 후 선생님 블로그 과절제 양상처럼 턱라인이 살짝 처지듯이 내려오다가 앞턱 근처에서 살짝 들어간다고 문의드렸어요 자 이걸 다듬는다고 양쪽에 튀어나온 애들 갈아내면 항상 보여주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얼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네 그래 보여요 혹시 그렇다면 턱라인이 매끈하길 원한 경우 재건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남겨주신 사진인데 지금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꺼져있고 항상 말씀드리죠 왜 튀어나온 것만 보시냐는 거예요 이거 꺼진 거 생각 안 하세요? 이거 개턱된 거?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정상적인 턱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튀어나왔죠 여긴 들어가 있죠 이것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아지고 싶은 거예요 잘라 그러면 잘르면 어떻게 돼요? 볼살 더 쳐져요 이게 계속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시티 보시면 위에서 보면 말짱하죠 딱히 페인드였고 매끈해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왔죠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자르고 싶겠죠 하지만 이 곡선이 정상 곡선이 아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곡선이 곡선이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인 곡선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야 될 상황에서 이걸 자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사진 보여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각도가 이런 각도로만 주셔서 제가 모르겠지만 이 상태면 아마도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자르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 처지면서 더 늘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걸 보세요 여기가 없잖아요 볼륨이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얘랑 똑같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일 거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명확히는 CT를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캡쳐된 이미지로만 보면 조금은 제가 완전한 답은 못 드려요 다만 이렇게 유추해 보건대 이런 형태의 아마 턱이 되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꺼져 있고 꺼져 있고 튀어나왔으니까 자르고 싶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자르고 싶은 마음 근데 그랬다가는 여기 살이 덫혀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래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